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김태칸 날리기입니다 김태칸 날리기 자 차는 비행기 가자 비행기 비행기가 딱 좋다 날리기니까 자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이륙 준비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와가지고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이륙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선 끊을게요 여기 대충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그냥 줄 쓰시구요 이것도 1번부터 7번까지 정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저는 딱 여기 여기 있을겁니다 여기 날라가는 점프대 여기에 딱 있을거에요 가만히 그 다음 1번을 제가 준비 시작하면 저를 최대한 멀리 날리면 됩니다 저는 차가 딱 떨어지는 지점에 체크할게요 그렇게 해갖고 제일 멀리 이렇게 날리 치는 분께 키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뒤에서 부서 쓰면서 날리면 돼요 저를 잘 날려야 돼요 이륙 준비 자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야 여기야 여기야 어디까지 가 야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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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? 여기입니다 여기 이상 나오지 마세요 자 갑니다 1번부터 준비해주세요 자 1번부터 준비합니다 1번 시작 바로 갈게요 날려주세요 김대칸을 저기 그 장어 좀 드세요 힘이 너무 약합니다 일단 뭐 거의 실격입니다 2번 준비하시구요 뭐하세요 힘을 어디다 쓰세요 자 준비 시작 2번 갑니다 속도 10 이하될 때까지 요기요기요기 딱 요기입니다 딱 요기 오케이 딱 요기에요 맞죠? 10 이하 저기 와 대박 존나 잘라냈어 와 최고 리스펙터 와 존나잘했어 자 3번 갑니다 아니 스킨을 그릴 필요없어 리플레이 해보면 돼 3번 골쇠 갑니다 자 골쇠 준비 시작 골쇠님 자 골쇠님 탈락 자 4번 갑니다 아니 힘이 왜 이렇게 약해 준비 손오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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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너무 약해 손오공 레츠기릿 요기요기요기 딱 요기 딱 요기죠 맞죠? 손오공 딱 요기에요 요기 요지점 요지점 맞죠? 요지점 딱 요지점이에요 요지점 요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 바코드 준비하세요 바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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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세요 바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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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릴거 같은데 자 바다 잘했어. 오히려 살짝 밀면서 멀리갔어 이게. 와 잘했어. 자 냄새가 가겠습니다. 이거 리플레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현재 1등인 것 같은데 바다가. 야 방해하지마 바쿠드. 냄새 갑니다. 준비. 바다가 아마 1등인 것 같은데 시작. 일단 리플레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김태칸 멀리날리기 딱 끝나고 리플레이 보겠습니다. 꼬리내주세요 이제. 케이지 맞지? 오케이. 케이지 볼게요. 정타로 딱. 와 잘 때렸어 이게. 오케이. 딱 여기. 뭐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. 자 여기가. 여기. 여기입니다 여러분. 이거 스샷 찍어놓을게요. 스샷. 스샷 찍어놓을게요. 일단. 스샷으로. 스샷. 스샷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. 자 그다음. 자 손오공 볼게요. 손오공이 또 잘했어. 그 도전 regions. 훌륭해요. usted. 오케이 자 12하니까 딱 여기 아 손오공은 조금 거리가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 손오공은 거리가 좀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현재 1등은 KEE입니다 KEE 사진 찍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다코끼리 봐야 돼요 자 바다코끼리 이야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속도 이용해 봐봐 바다코끼리가 이야 정타 먹였어 이야 잘 날렸다니까 이거 속도 속도 0 속도 0 어?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잠깐 애매한데 야 이거 와 잠깐만 이게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지금 사진 보니까 KEE님 KEE님이 1등이네 아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이 KEE님이고 오른쪽이 바다코끼리 님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KEE님이 더 멀리 갔죠 바다코끼리 님은 이 짝대기 있는데 뒤쪽에 왔고 KEE님은 짝대기보다 더 앞에 갔어요 맞죠 아 KEE님이 있겼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K님이 1등입니다 그럼 K님께 제가 또 킥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에잇 Let me hear say 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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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